긴장하는 이유가 댄스 준비로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신다고. 근데 이거 무슨 일이에요? 춤을 출 줄 아세요? 춤을 출 줄 아세요, 여러분? 아, 그.. 저기.. 그게 아니고요. 춤이 아니고 그냥 콘서트에서.. 아, 개인 콘서트에서? 네, 뭐 이렇게 한 건데.. 볼래요, 볼래요, 박수! 댄스가, 댄스가 아니고요. 그래요, 그래요.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. 고생 좋습니다. 지금 MR까지 준비가 되어있고요. 그러니까요. 아, 마이크. 아, 그게 좀 쑥스러워가지고. 아, 쑥스러워. 어, 쑥스러워! 아, 쑥스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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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 다 하네! 쑥스러웠는데! 쑥스러웠는데! 쑥스러우신 분이 아, 쑥스러운데 마이크, 마이크. 아, 진짜 마이크. 너무, 이게 본능 아니고. 아니, 관심 없는 척. 아, 관심 없는 척 그냥. 아니, 사람을.. 그러니까 본인도 좀 하고 싶은데, 이게 너무 부담이 될까 봐. 맞아, 맞아. 음악 주세요! 좋아. 위보! 입주러와 디리도 empathша. 위보. 막 또 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유 바이! 뭐야! 이 분 계시는 분이네. 아니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네, 똑같은 걸 하셔도 괜찮은데 저 실루엣을 가리는 코트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. 분명히 안에는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안 바뀌면 안 돼. 이렇게 열려. 이렇게 싹 하면서. 열면서 열면서. 뭐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. 어, 잠깐만. 왜 이렇게 디자인에서. 왜 이렇게 어머릴 수도 있어? 원단은 어디 장합하신 거예요? 무슨 얘기를 들었어? 아니, 아니. 아니, 아까 그 노래 있잖아요. 처음에 했던 노래. 네, 볼 때는 2부 특집을 하면서 서동진, 찬호 씨가 딱히 한 게 없어요. 2부에는 없어, 2부에서. 저렇게 텐션 좋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병 나요. 아까 그 끈적한 그루브, 그 AR로 틀어주시면 같이 한 번, 같이 한 번, 그루브를. 노래 틀면 왜 앉아있다 쓱 나오는 거 있잖아요. 라이브. 여기 벌써 탄다, 여기 탄다, 여기 탄다. 여기 탄다. 파이팅. 야, 기럽지 뭐야. 자, 김기태 출동! 예, 와우. 와우. 오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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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진아 들어와 동진아 들어와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보물같이